안녕하세요 블루라커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배구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배구 얘기로 돌아와서 오늘 페퍼 저축은행, IBK 기업은행의 셧아웃 패를 당하면서 21연패, 여자 배구 한 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을 드디어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VNL 27연패 우주 신기록에 이어 또 다른 신기록이 오늘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신기록 달성이 달린 중요한 경기였지만 페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1세트 25대 14, 2세트 25대 12, 3세트 25대 19 일방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근성도 끈기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페퍼 과연 프로팀 맞습니까? 3년차 시즌인 페퍼 2021-2022 창단 첫 시즌 3승, 지난 시즌 5승. 근데 올 시즌은 단 2승으로 성적이 어째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과 팀 분위기라면 앞으로 남은 8경기에서 1승을 따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페퍼 21연패 신기록 달성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물론 단 한 명의 책임일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기록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장, 매튜, 구단주입니다. 사실 구단주에게 21연패의 가장 큰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많은 투자를 통해 신생팀을 창단했고 또 페퍼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있죠. 하지만 배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고도 성남이 아닌 광주로 지방 영고를 삼았고요. 올 시즌 FA 시장에서도 무려 46억의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배구에는 진심이 있다는 평가도 있고요. 하지만 21연패 구단주와 프론트의 책임을 지적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초대 창단 감독으로 김영시를 데려온 것부터 시작해 미국으로 중도의 나른 아잉킹 감독을 선임한 것, 올 시즌 FA에도 결국 실패한 것, 또 이고은 사태 등을 보면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고 결국 구단주의 지나친 배구 사랑이 독이 되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 조트린지 감독입니다. 조트린지 이렇게 항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는 팀 구성이 이미 끝나 있었다. 외국인 선수 선발도 끝났고 박정아 등 FA 영입도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었다. 이미 구단주와 전임 아잉킴이 만들어놓은 팀에 내가 온 것뿐이다. 네 하지만 조트린지 작년에 코보 컵부터 시작해 팀을 지휘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은 있었고요. 결국 21연패 기간 동안 쭉 감독을 수행한 것은 바로 조트린지입니다. 세 번째 후보 주장 박정아 네 박정아 시즌전 FA로 역대 여자 배구 최고 대우로 페퍼에 입단했습니다. 3년 계약이고 1년 연봉이 김연경과 동일한 7억 7천5백만원입니다. 박정아 오늘 경기 전까지 기록을 보면 득점 12위 공격 성공률 12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공격 효율을 보면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격 효율이 25% 이상은 돼야 좋은 공격수라 할 수 있습니다. 메가와티가 26% 실바 29% 김연경이 35%입니다. 여기에 박정아 리시브 효율 단 13.83% 리그에서 가장 리시브를 못 받는 선수입니다. 네 네 번째 후보는 기타로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토스와 안정감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고은 세토도 문제이고 주전 리베로이자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기에 나서지 않는 오지영 지난 시즌에 비해 성장하지 못한 이한비 그리고 연패 과정에서 몇 번의 클러치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한 야스민과 다른 아시아 쿼터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엠제이 필립스를 비판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배그팬 여러분 페퍼 21연패 신기록 달성의 가장 큰 주범은 누구일까요?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 링크는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